항구를 소재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가 내일 목포항 3학도 1원에서 개막됩니다. 신명란은 항구의 한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서남해에서 잡히는 고기들을 형상화한 형형석색의 어둥이 불을 밝히고 집어등을 켠 어선들이 만성깃발을 올리고 목포항을 가득 채웁니다. 조기와 갈치가 가득한 파시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항구를 가로지른 다리를 관광객들이 건너다닙니다. 목포는 항구다를 부각한 항구축제가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특수상 모든 시민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항구의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재미나는 그런 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항구를 무대로 살아가는 주민들도 축제의 주역으로 참가합니다. 선주들은 낮에는 깃발로 밤에는 불빛으로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어민들은 청정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값싸게 판매해 파시의 풍경을 연출합니다. 축제 속 축제도 이어집니다. 서남권 청소년축제가 원도심 로데오광장에서 열리고 다문화 가족축제 등 문화행사들도 이어집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 색다른 체험거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목포항구축제 많이 찾아주십시오. 해양도시 목포 삼악도 부두에서 만성과 풍요를 기원하며 닷새간 열릴 항구축제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감사합니다.